거제에 동서를 잇는 명진터널이 10일 개통했습니다. 기존에 30분이나 걸리던 길이 5분으로 크게 줄었는데요. 낙후된 동남부와 도심을 이어주는 연결도로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50년 수건이 해결됐습니다. 표현민 기자입니다. 거제 도심에서 거제면을 잇는 명진터널입니다. 터널 길이 1.6km,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그동안 거제동 쪽인 상문동과 서쪽인 거제면은 해발 566m인 계룡산에 막혀 30분 이상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 동안의 공사 끝에 10일 명진터널이 개통되면서 두 지역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명진터널을 이용해 거제면 산촌 교차로까지 직접 이동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막히지 않으면 약 5분 정도면 통과 가능합니다. 기존 외곽 도로를 이용할 때 15km였던 이동거리도 이제는 7km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시민들도 50년 수건 사업인 동서연결도로 개통을 반기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교통량 분산 등으로 외곽 도로의 차량 정체에 솜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또 거제 식물원과 대통령 생가 등 관광지가 밀집한 동남부 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져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천만 관광도시 거제로 가는 획기적인 전원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울러 우리 거제의 기관 도로망 형성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동서연결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통영 거제 간 고속도로 연장 등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啊 헬로티비 뉴스 헬로티비 뉴스